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닥터프룬에서 나온 푸우전자피라고 해가지고 차전자피랑 푸룬이 같이 합쳐진 아랫배의 묵직함을 좀 가볍게 비워내줄 수 있는 독점 포뮬라로 만든 배출 포뮬라라고 해요 보통 변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할 때 어떤 거 먹었었을 때 배출이 잘 되는지 검색을 되게 많이 해보잖아요 저도 사실 되게 많이 검색을 해보다가 푸룬으로 만든 주스를 먹었을 때 배출이 잘 된다고 해서 한동안 되게 유명한 주스를 많이 사 먹었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대도 좀 너무 비싼 편이고 이게 한 병, 두 병 먹다 보니 이제는 한 두 병 가지고는 반응이 아예 안 오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품이 나왔다 보니까 저도 그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후기를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누적 판매량이 조금 보장을 해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계속 계속 재구매를 하는 거는 그만큼 얘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니까 저도 한번 그런 효과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제품을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개 스틱으로 되어 있고 100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푸 전자피라고 해가지고 푸룬과 차전자피가 합쳐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푸른 성분이 좀 딱딱한 아랫배를 불려주고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면서 복부를 40배 팽창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팽창이 되니까 대변의 양이 늘어나면서 시원하게 배출을 시켜주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울트라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강력한 배합 비율을 자랑을 해서 울트라라고 이렇게 써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이제 좀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딱 먹고 나면 그게 바로바로 반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리뷰 몇 가지를 이렇게 발취를 해왔는데 진짜 리뷰 안 남기고 나서는 이렇게 못 써야겠다든지 아니면 개운하게 보일 보고 이 리뷰를 쓴다든지 배가 빵빵했던 게 쭉 들어갔다든지 그런 리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좀 환 같은 경우에 좀 붉거나 많으면 좀 잘 못 먹잖아요 근데 2mm의 엄청 작은 소환으로 되어 있어서 먹기에도 목넘김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후전자피 독점 배출 포뮬라로 이런 사실 포뮬라는 처음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만큼 독점이니까 좀 더 얘네들만의 장점이 있고 그 외에 부원료들도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위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이 제품의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향이 별로 안 나고 소름? 라고 하더니 약간 그 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었을 때도 뭐 그냥 환 느낌? 근데 물이랑 볶고 한 번에 다 먹으면 될 거 같아요 양이 엄청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서 그냥 한 입에 딱 먹고 먹으면 될 거 같아요 일단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먹어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좀 이전하고 배출되는 게 좀 많이 다르고 좀 먹었었을 때 좀 편해지는 느낌이라든지 배가 빵빵하게 훨씬 더 들어가기는 하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에 장기 속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빼주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훨씬 더 개운하고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루시오 совершенно 더 어려움이 되는 거 같아요 엮 flashy 어, 최근에 으니 저희가 이런 게 появissa 알 알 렛